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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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퀄리티는 엄청나게 좋게 나오는 구조예요 이런 구조는 정신이 없어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 지금 실기짜리 여기는 이제 전동공구가 안들어와서 이렇게 최대한 수공구로 깐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 하계 공릉동 하계 미성아파트에 왔습니다 여기가 미성아파트고요 자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자 오늘 특이점은 뒤쪽에 방검창 철거하는거 있습니다 철거하러 내려가볼게요 자 방검창이 있으면은 코팅 작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철거를 해야 되고요 아 내부 창틀 틈으로 이제 물이 많이 스며 들어오는데요 제가 아까 대충 보니까 실리콘에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이제 다 들뜬 걸로 보여지거든요 내려가서 직관적으로 정면에서 보고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로프터가 내려왔고요 지금 제가 작업할 세대는 여기 2층인데 3층 3층 실리콘이 아예 없어요 이게 아마 첫 최초에 공사할 때 누락이 된건지 아니면 다 햇빛에 삭아서 증가해야 된건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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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보면 여기도 스리콘이 없어요 네 물이 위의 집이 엄청나게 지금 누수가 심할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 집으로 물이 타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옆쪽도 좀 찍어드리면 이런 상태에요 네 여기는 빨리 위의 집 공사를 하셔야 돼요 우리 집으로 물이 들어와요 이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이제 내려왔고요 아까 저기 자료 보여드렸죠 여기 우리 집도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여기 사실 안쪽으로 다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비가 오면 이 벽을 타고 물이 흐르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다 타고 들어가요 이게 빗물 바지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공사를 할 때 피창면을 제대로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안그러니까 이 벽체면에 있는 것만 떠버리죠 샤시는 새로 교체한 거니까 샤시면에는 이물질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라서 엄청 잘 붙어 있는데 벽면이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안 좋은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받이 형태가 그래서 더 많이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요 자 이제 여기 이쪽도 가보면 아 여기도 문제는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다 떠 있거든요 눌러면 이렇게 쑥쑥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도 여기서 이렇게 다 들까 있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우리집 문제일 것 같은데 여기는 조금 불안하네요 위쪽에서 타고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방금창을 다 철거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방금상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어 여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위에 쪽에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심각했던 것 같고 여기 주방청이 어 주방청이 벌어졌네 여기가 구배가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는 타고 들어갑니다 어 여기도 많이 벌어졌네 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여기 이제 수명이 다 된 거예요 응 자 이렇게 이렇게 이거 뭣이 다 삭았네 이거 로링이 어디까지 되는 거야 이거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싹 딱 깨끗하게 제거하고 신고를 할 거예요 지금 병원창 철거하느라고 조금 내려왔거든요 우리 pp 로프는 이 그게 안 돼요 아무튼 이제 올라가는 게 안 돼요 저희는 그래서 다시 타야 돼 여기 밑에를 제거만 해 놓고 올라가서 위에부터 제거를 하면서 마감을 쭉 해서 내려올게요 여기는 지금 오늘 2층이라서 어 한바에 그냥 다 해결을 할 거예요 여기 양쪽 방창문 저항창까지 자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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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가 파이프가 있어 가지고 손 넣어서 제거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이런 데가 진짜 이렇게 도구가 안 들어가요 기계도 잘 안 들어가고 칼도 잘 안 들어가고 이런 데는 폐창면을 확보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이제 위에는 올라가서 작업을 할 거고요 이제 위에서부터 작업을 하면서 디테일 사진까지 남겨가면서 이렇게 작업 진행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가 우리 주방창인데 주방창 위쪽에 이렇게 크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위의 집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를 잡아놓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의 집을 잡아야 돼요 위의 집을 잡으면 크랙을 안 잡아도 느슨 다 잡힙니다 여기는 이만큼까지 좀 까놨는데 이렇게까지는 제가 마감을 해 놓을게요 자 일단 여기 오른쪽 여기가 세탁실 세탁실 창문 제거가 위에 완료됐습니다 밑에도 다 제거하고 아까 간 거죠 위에 이 작업이 완료가 된 거예요 네 지금 여기는 밑에 속으로 밀어 넣어서 이렇게 부품할 거고요 이런 데가 진짜 어려워요 이런 데가 진짜 제거하기도 어렵고 이런 파이프 살 넣어서 돌려주는 것도 진짜 어렵고요 네 이렇게 버퍼 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빈틈 몫의 두포 이렇게 돌려줬어요 살을 굉장히 두껍게 놓은 겁니다 이제 끝 창문으로 가볼게요 이게 이제 대표로 손꺼풀 깎아내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제거를 해 놓고 이렇게 넓게 접착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사진으로도 다 보여드렸고 지금 영상으로도 얼마 정도 보여드리고 있죠 자 이게 참 집 앞에 마트 또는 편의점에 새우깡 사러 가듯이 그렇게 오래 하는 이 작업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디테일이 중요하고 이 품질이 작업자의 기술과 마음가짐에 따라서 얼마나 이게 크게 달라지는지 그거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 요런 데에 샤시가 튀어나와 있었잖아요 요런 데가 진짜 살 먹여서 이렇게 두포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살 들어간 거 보세요 굉장히 두껍죠 여기도 이렇게 넣어졌고요 자 여기도 지금 보시면 살이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요 네 여기가 단차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데가 작업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모양은 이제 첫 번째가 아니고 저는 모양은 잘 못 잡아요 네 모양이 첫 번째가 아니고 이렇게 기능을 최대 기능을 할 수 있게 요렇게 공사를 해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 밑에 재고 마무리 해볼게요 네 여기 이제 밑에 이 작업 완료됐고요 아까 저기 보여드렸죠 여기 주방창은 다 제거해놓고 테이프까지 쳐놓고 프라이머 다 도포하고 왔어요 네 자 이런 데가 이제 이런 평평한 부위 이런 데를 이제 살을 이렇게 넣어서 보포를 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네 여기 이런 색 여기가 이렇게 이어져 나오고 이렇게 이어져 나오고 여기가 여기가 지금 이제 말하자면 자각지대인 거죠 네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비청년이 완벽하게 이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살이 안 들어가면 금방 깨져버려요 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물공기 밑에 살을 올리기 위해서 마스킹 대입 작업한 거고요 자 네 이렇게 접고가 완료가 됐고요 여기 살 들어간 거 이렇게 보이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평평했던 부분 살 엄청 들어갔죠 네 그리고 이 물구멍 밑에 살이 더욱더 들어갔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진짜 퀄리티 있는 시공 퀄리티 시공입니다 자 이제 주방청으로 가볼게요 자 주방청 이렇게 이제 밑작업이 다 완료된 거고요 자 오케이 자 시공해 볼게요 자 이렇게 꼼꼼하게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 두 방법도 있죠 이렇게 엄청 넓어요 넓은데 사선으로 팔 먹여가지고 더욱더 더해진 겁니다 자 이제 이 옆쪽으로 아까 저쪽 했죠 여기 밑에 마무리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더욱돼서 올려주세요 눈구멍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더욱더 올라왔죠 네 아 이게 지금 날씨가 뜨거워서 금방 이제 이음새 부분이 굳어버려가지고 다 이렇게 못생겨지네요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자 여기 이제 반대편 넘어왔는데요 위에 쥐 휴대폰이 하나도 없어요 네 상태로 아주 심각합니다 아 자 아 아 뒤에 보면은 신분이 하나도 없어요 네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거 사실 교체해야 돼요 네 네 또 네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깔끔하게 여기 밑에 이어 붙여줄 거고요. 글레이징 자리에서 비어있어서 넣어줬어요. 넣어줬고 여기도 더욱더 잘 넣어줬고요. 자, 이제 중간 부분 바로 가볼게요. 자, 저쪽까지 밑 작업 완료했는데 여기 로링 쳐서 해야 돼가지고 마감을 하고 넘어가면서 연속해서 찍어볼게요. 이렇게 제가 깔끔하게 잘 됐죠? 여기 미장 올려놓은 게 깨져나간 것들도 있네요. 이게 부식이 돼가지고 자, 이렇게 지금 해오고 있고요. 작업이 이렇게 완료된 거고 저렇게 해오고 있는 거예요. 와, 여기 진짜 성이 엄청 넓어가지고 넓고 높아요. 잠시만요. 퀄리티는 엄청나게 좋게 나오는 구조예요. 이런 구조는. 네. 자, 계속 마감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 중이고요. 이렇게 넓게 높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로링 쳐서 하느라고 이제 한 번에 해놓고 찍지는 못하고 구간구간 지금 여기에 찍도록 한 번 고정해서 한 최대 크기 한 뼘 정도의 양을 릴레이하면서 지금 찍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 힘듭니다. 자, 오늘 여기 20평형 때 작업자 3명 와서 지금 4시 반이에요. 한 5층 종료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여기 저층구예요, 게다가. 오늘 24평형, 아니 25평형인가? 네, 14층에 2층이고요. 이렇게. 요런 지금 중간에 보면은 창문이 픽사 돼 있잖아요. 요렇게 창문이 연결되어서 나가는 연결되고 또 연결되어서 나가는 저런 구간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예요. 네. 그냥 더방하고 테이프 안 치고 살 안 흘리는 그런 작업을 하면은 어려울 게 없어요, 사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런 퀄리티 시공을 할 때에는 저런 데가 진짜 어려운 겁니다. 살을 두껍게 올려서 도포를 해줘야 되거든요. 저 난감 때 박힌 데라든지 꺾여나가고 꺾여 들어가는 요런데 네, 마무리 지금 여기 계속해서 해볼게요. 아이고, 내가 여기 제거를 하고 영상을 찍었나 안 찍었나 아니, 사진을 찍었나 안 찍었나 기억이 안 나네. 저렇게 다 제거한 건데 네? 여기 밑에 다 제거하고서 했는데 얘 사진 찍었나 안 찍었나 기억이 안 나.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어. 자, 이렇게 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두껍게 높은 거예요. 넓게. 자, 실외기 아마 여기서 보이려나 모르겠다. 그렇게 수공구로 제거해놨거든요. 네, 저쪽은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을 진행을 할게요. 마무리를. 자, 이렇게 자, 마무리가 된 거고 장난 아니죠? 네, 여기 지금 이제 실기짜리. 여기는 이제 전동공구가 안 들어가서 이렇게 최대한 수공구로 깐 거예요. 네, 그래도 최대한 깔끔하게 한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도망 됐습니다. 아, 힘드네요. 지금 시간이 5시 반이 다 돼가네요. 5시 반에 끝나겠네. 이야, 진짜 24평형 사람 3명 와서 5시 넘어까지 작업합니다. 휴 자, 이렇게 굉장히 장난 아니죠? 네,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잘 감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normsедь 저녁 땡 5시 반 10시 반 5시 반 5시 반 naar 5시 반 6시 반 6시 반